국내 700여개 캠퍼스 오픈,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 중국 청도 글로벌 캠퍼스 진출, 아시아 체수협회의 교육 품질 인증, 4단계 영어 훈련 과정 개발과 영어 교육 특허 취득. 그러나 파머스 영어가 기억되고 싶은 영광은 이러한 발자취가 아닌 2만 5천명에 성공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이 영어의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영어가 필요할 땐? 마리네는 파머스! 마리네는 파머스!